엘리베이터를 갈아타러 갑니다 엘리베가고 엘리베이터에 도착 그리고 색이 아주 좋고, 색이 아주 잘 어울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량용이 나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섬유위원제인데 스프레이가 나왔네요. 집에 손님들이 오기로 했는데 디퓨저가 다 떨어져서 새로 사왔어요. 이렇게 해주면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한국에서 친구들 놀러와서 지금 긴자에 가고 있어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앞머리 망쳤어요. 어때? 이상해? 엄마 앞머리? 안 이상한데? 안 이상해? 귀여워.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서 귀여워. 진짜래. 고마워. 고마워. 귀여워. 네가 더 귀여워. 제일 손 안 잡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손 안 잡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손 안 잡을 것 같아요. 진짜 손 안 잡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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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비르 오코노미약기 먹으러 왔어요 오코노미약기 먹으러 왔어요 여행과 함께 enemigo 이렇게 주문했었던 시간 이랬 embodiment 힝의 현재를 사러 롯 ail단에 왔어요 롯불호시지 안녕! 27番お醤油飲みのお客様こちらになります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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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ャンネル登録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